이곳의 터 이야기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지리산은 두류산 방량산이라고도 합니다. 액두대간 김의 끝자락에 응결된 단전자리로 3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혈자리가 명혈, 두 번째 혈자리가 기백의 큰 용을 꽈배기처럼 꽈두르고 진행을 했으니 통파혈, 산파혈 삼자리에서 삼석인에 관한 설명은 이 3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이 3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또한 두류산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백두산에서 흘러왔다고 해서 두류산. 여기 보이는 왕산인데 필룽산이 경호왕을 맞이하면서 문무백관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경호왕을 벌리고 있었거든요. 우리나라의 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여기 되는 기운을 품어 자신을 일어나게 하는 전화의혹을 이 3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이 3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이 3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이 2개의 혈자리가 너무 많더라고요. 이 3개의 혈자리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 4개의 혈자리에 삼석인 세웠단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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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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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